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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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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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은 아 뜨거워! 아침에 해놔서 뜨거워! 약간 갈라리 1초 후 1초 후 2초 후 2초 후 가슴 2초 후 1초 후 1초 후 4초 후 3초 후 2초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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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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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. . . 굳이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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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먹는다. 이탈리식 샌드위치. 오늘은 좀 달라. 들어가는 재료는. 페스톰도 다른 페스토고. 모르타델라도 트러플 들어간거야. 이탈리식 샌드위치. 이탈리식 샌드위치. 이탈리식 샌드위치. 맛있다. 이탈리식 샌드위치. 이탈리식 샌드위치. 이탈리식 샌드위치.